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루비다육입니다 오늘 또 루비다육의 이쁜 아이들을 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쁜 아이들이 신상으로도 많이 들어있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고 오 여기는 반대리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와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네요 이 반대리 꽃이 와 이렇게 피는가 봐요 이 아이 반대리 꽃입니다 가격이 약간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아프리카 식물이라고 합니다 반대리 이렇게 이쁜 꽃을 피어서 몸값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쁜 아이들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루비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 아이가 지풍 문리버 금이죠 이렇게 아주 건강해 보이고 이쁜 아이 지풍 문리버 금인데요 가격은 8천원에 드립니다 가격도 엄청 착하죠 두 개가 남았습니다 지풍 문리버는 8천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또 베르세르크 금이죠 베르세르크 금입니다 옛날에는 몸값이 엄청 했던 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베르세르크 금 두 개 있고요 가격은 13,000원에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헬레나입니다 헬레나 분도 엄청 이쁘게 뽀사시 바르는 헬레나인데요 5두 6두네요 6두 6두 여기는 4두 이렇게 있고 15,000원에 드립니다 와 그 많던 소인제 금은 다 시집을 갔고요 이거 하나 남았네요 엄청 이쁘죠 완전히 이 아이는 복륜이네요 거의 다 록이 살짝 곱게 안 보이고요 전체 아주 복륜으로 너무너무 이쁘네요 수영도 이쁘고 13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고요 가격은 13,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샤울렌시스 금이죠 네 샤울렌시스 금 얼굴 두 수가 둘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두 있는 것 같아요 여섯 두 밑에 자구도 올라오는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35,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썬라이징 금이죠 썬라이징 금 요즘에 한참 유행이 많이 되고 있는 네 유행이 되고 있는 썬라이징 금입니다 오우 이 아이징 이렇게 이뻐요 오우 이쁘죠 요즘에 한참 이쁜 아이 썬라이징 금이고요 목대도 있고 얼굴은 이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얼굴 이두입니다 모지 얼굴이랑 자구랑 이렇게 이두씩 돼 있는 썬라이징 금을 25,000원에 드립니다 몸값이 살짝 나가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새로 들어왔는데요 오렌지 퀸이라고 합니다 색깔이 오렌지 빛이 싹 들어오고 있고요 포트는 이게 17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네 요렇게 오우 얼굴도 엄청 많습니다 네 완전 돌덩이처럼 단단하고요 여기도 모주 얼굴들이 이렇게 큰 모주가 삼두가 있는데요 그 삼두를 끼고 엄청 자구를 달았네요 와우 어마어마한데요 여기도 그렇고요 오우 네 요 아이들이 다 다산의 애왕인 것 같아요 엄청 자구를 잘 달아주는 아인가 봅니다 요 아이는 3만원 애들입니다 네 요 아이는 또 엔젤인 금이죠 엔젤인 금 색깔이 너무너무 이뻐요 엔젤인 금 요 아이는 25,000원이고요 네 또 파스텔금도 있습니다 파스텔금 네 파스텔금 너무너무 이쁘죠 오우 네 여름이어도 더 점점 더 이뻐지고 있네요 파스텔금이 점점 더 이뻐지고 있습니다 두 개 있고요 28,000원 애들 이고요 네 석연화 큰 게 있는데요 석연화 네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석연화가 18,000원 애들 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어 팅커벨 팅커벨 금입니다 팅커벨 금 요렇게 있는데요 17,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들 17,000원이고요 네 요렇게 두 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기는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후레뉴 네 삼방금이라고 합니다 후레뉴 삼방금 삼방으로 금이 엄청 퍼져 있어요 뽀사시한 분도 바르고 있고 네 얼굴도 쓰는 사두입니다 네 후레뉴 이렇게 오우 여기는 수영이 단정하네요 요 아이는 사두 단정한 수영입니다 가격 똑같이 3만원씩입니다 네 요 아이도 그렇고요 3만원씩 네 요 아이가 또 누누오딩 금 시집을 다 갖고요 한 개 있습니다 2만원 애들입니다 오우 이쁘죠 12cm 포트 꽉 차 있습니다 네 요기 버클리금 요즘에 한참 이쁜 아이가 이 버클리금입니다 오우 진짜 이쁘죠 완전히 꽃송이가 너무너무 이뻐요 오우 요 버클리금이요 요즘에 한참 이쁘더라고요 제 것도 엄청 이쁘게 요즘에 한참 이쁘게 크고 있어요 네 요 버클리금은 3만 5천원입니다 네 요기는 세업 간도리스 철화입니다 세업 간도리스 요렇게 색깔이 예쁜 세업 간도리스 요 아이는 12,000원 애들입니다 세업 간도리스 12,000원 애들고요 요기는 백년이 하나 있습니다 백년 엄청 뽀사시하죠 우와 네 완전히 뽀사시한 백년인데요 가격은 16,000원 애들입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비욘세 무지개금입니다 비욘세 무지개금 요렇게 분을 뽀사시 올리면서 입으로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요기 돌기 좀 보세요 요기 다 돌기가 올라오고 있고 네 이런 돌기가 멋있는 비욘세 무지개금은 가격이 너무너무 착해졌습니다 만원입니다 네 요기는 또 매비나금이죠 매비나금 매비나금이 이렇게 다산의 여왕이라서 자구를 엄청 올려주고 있습니다 13,000원이고요 반대리라는 아이 꽃이 예쁜 반대리 요 아이는 4만원 애들입니다 꽃이 이렇게 이뻐요 꽃이 이렇게 예쁜 꽃이 입혀줬습니다 하얀색의 반대리 4만원이고요 우와 방울복란금이죠 방울복란금은 15,000원입니다 네 시집을 다 갖고요 이제 두개 남았네요 네 방울복란금 이런 아이 15,000원에 드리고요 요렇게 작은 사이즈의 방울복란기는 6,000원에 드립니다 6,000원에 요렇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또 5,800이나 금이죠 5,800이나 금입니다 저쪽 대륙쪽에 상인분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색깔 좀 보세요 우와 핑크핑크하죠 진짜 맑으면서도 깨끗하게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5,800이나 금은 두개 있고요 5만원입니다 네 여기 나홀금 하나 남았습니다 네 요렇게 숭라숭라 밑에 자구가 찰떡 올라오고 있는 나홀금 수영이 단정한 수영으로 이렇게 이쁘게 돼 있는 아이 18,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 당임금 철하가 또 하나는 시집을 갖습니다 당임금 철하가 시집을 하나는 갖고 하나 남았습니다 요아이 4만 5,000원에 드리고요 사이즈는 한 20cm가 넘어갑니다 당임금 철하 4만 5,000원입니다 요아이 누다금입니다 누다금 네 누다금이 아주 쭉 늘어지는 수영으로 아주 멋있습니다 네 두개 있고 가격은 18,000원에 드리고요 요기는 그린에메랄드 금이죠 요아이는 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연봉금이 아주 점점 더 이뻐지고 있네요 연봉금 얼굴이 3두짜리 연봉금을 잘 못 봤습니다 맨 1두 이런 것만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얼굴 3두짜리 적심이긴 하지만 네 3두도 있고 여기는 여기는 여기도 3두인 것 같아요 3두인가요 네 2두가 많네요 2두가 네 주로 다 2두고 하나만 3두입니다 가격 3만 5,000원이고요 네 여기 라즈아가 금도 있습니다 라즈아가 오 라즈아가 금 요렇게 금기가 살짝 이렇게 연하게 들어있죠 네 그래도 요런 아이 다 금이 이렇게 금이랍니다 요런게 네 요렇게 있고 라즈아가 금 있고 가격은 4만 5,000원에 드립니다 라즈아가 금이 살짝 몸값이 좀 해요 네 레몬로즈 금이죠 한개 있습니다 요아이는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마케베냐 금도 엄청 이뻐죠 오 마케베냐고 요렇게 있고 요기 메탈리카 금도 있습니다 메탈리카 금 같은 어 한 몸인데 어떻게 색깔이 요런 색이 있고 요런 색이 있습니다 요런 색이 있고 요런 색이 있고 네 메탈리카 금은 2만 8,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 수련입니다 수련 네 수련 얼굴 4두짜리 요기도 4두짜리 분을 엄청 꽃사시 바르는 아이고요 네 사이즈는 17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네 얼굴 4두로 이렇게 엄청 큼직큼직한 얼굴로 사둡니다 네 수련은 2만 5,000원에 분을 뽀삿이 바르고 요 아이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핑크핑크 물이 드는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네 여기 두 개 있고 2만 5,000원이고요 요 당인입니다 호빗당인 네 호빗당인 1만 2,000원에 드립니다 머리두스가 엄청 많습니다 요렇게 세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렇게 있고 1만 2,000원이고 러블리 로즈가 아주 한몸 군색인데요 얼굴은 한 이렇게 커요 오 엄청 크죠 밑에 입장들은 다 따가지고 입꼬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 만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는 캔디입니다 캔디 네 캔디가 물들면 엄청 빨갛게 물이 드는 캔디입니다 밑에 자구도 잔뜩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자구를 밑에 자구를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런 캔디는 1만 3,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런 아이가 또 비안 엘비안토라는 아이입니다 엘비안토 요런 아이인데요 엄청 맑은 톤에 색깔은 또 이렇게 라인은 또 홍매아처럼 싹 빨갛게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약간 홍매아를 닮은 듯한 것 같아요 요렇게 두스도 많고요 요런 또 엘비안토라는 엘비안토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45,000원에 드립니다 엄청 이뻐요 머리두스 엄청 많습니다 네 가격 45,000원에 드립니다 신품종인가 봅니다 엘비안토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로라죠 로라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주 핑크 보라보라 한 아이 오 이쁘죠 요 얼굴 두스는 한 5두도 있고요 한 4두도 있고 요 아이는 4두인데요 요 아이가 4두고 요렇게 사두도 있고 요 아이들 로라를 13,000원에 드립니다 13,000원에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로스코프입니다 오 이쁘죠 로스코프 완전히 꽃송이 같습니다 완전 우와 요 아이는 묵어가지고요 얼굴이 아주 짤막해졌습니다 네 꽃송이들이 다 짤막해져가지고요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가 됐어요 네 요렇게 수영이 멋있어요 멋있는 화분에 심어놓으면요 끝내줄 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가격은 2만원에 드립니다 엄청 커요 얼굴도 크고 사이즈 묵어가지고요 묵은 등입니다 요 아이들은 묵어가지고 요렇게 오 목질화가 됐습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들 2만원입니다 요런 아이들 와 엄청 크죠 밑에도 달렸고요 자구가 밑에도 자구가 달렸고 요렇게 얼굴이 요렇게 좋습니다 사이즈가 요런 아이들 3개 있고요 2만원입니다 요 아이도 항상 인기가 많죠 릴리패드입니다 연두빛 장미꽃송이 같은 아이 사이즈 엄청 좋은 아이 요 아이도 한 30cm는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30cm 될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18,000원이고요 요 아이도 너무 이쁘죠 연두빛 꽃송이 같습니다 한몸에서 이렇게 머리두수가 많습니다 한몸에서 요 아이는 18,000원입니다 네 여기가 네두법사인데요 요 네두법사도요 엄청 또 여름에 이쁜 아이가 이 네두법사입니다 여름에 거꾸로 얘는 거꾸로 갑니다 여름에 다 안 이뻐지는 애인데요 요 아이는 더 이뻐지는 애가 이 네두법사입니다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꿀목대로 있고요 색깔이 이렇게 빨개요 여름에 빨간 아이가 이 네두법사입니다 한번 피워보시고요 15,000원에 가격도 착하죠 15,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미니벨입니다 미니벨 요 아이는 미니벨 금은 아니고 미니벨입니다 미니벨은 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사이즈도 좋고 머리두수도 엄청 많습니다 목대에 자구를 엄청 달아가지고요 머리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아이들 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청성미인입니다 청성미인 요 아이도 그렇고요 가격은 13,000원씩입니다 청성미인이요 이렇게 물이 빨리 안 들더라고요 지금 요 아이는 코끝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끝 좀 보세요 손톱 끝에 빨갛게 점을 찍고 있죠 네 청성미인이 있고요 가격 13,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용월이 있습니다 용월 요 아이는 분홍용월이 아니고 그냥 용월인 것 같습니다 네 꼭 이렇게 생겼어요 퍼플 딜라이트를 살짝 닮은 듯하죠 얼굴이 요렇게 생긴 아이 용월은 2만원에 나왔고요 여기 골든글로우입니다 골든글로우 얼굴 두수가 3두로 되어있는 골든글로우입니다 가격은 15,000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가 백카시스죠 백카시스 우리 다육맘들이 있다고 다 좋아하시는 백카시스 철합니다 네 얼굴이 이렇게 생얼이 쭈루룩 풀렸고요 요기 생얼이 앞에 두개 또 있고 요기는 철합니다 요쪽만 철하고요 요기 거의 다 풀렸습니다 요기 두개는 생얼이고 요렇게 큼직한 사이즈에 40은 조금 안될 것 같고 30c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와인은 4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 골든글로우가 또 있네요 요기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요 아이는 25,000원이고요 얼굴 두수 2, 4, 5두입니다 얼굴 5두고 요기 3두고 3두는 15,000원 5두는 25,000원이네요 요 아이는 25,000원입니다 네 요 라즈아가도 있습니다 라즈아가 그 모주 밑에 빙 둘러 자구가 달려있는 라즈아가입니다 25,000원이고요 요 아이가 백금왕성입니다 백금왕성 철하 요렇게 하얀 붕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솜털이 하얀 솜털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엄청 매력있습니다 요 아이 백금왕성 철하입니다 한번 켜보시고요 요 아이도 25,000원에 드리고요 네 블랙베리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블랙베리 와 수영이 늘어지는 수영으로 멋있는데요 요 아이 블랙베리 이렇게 수영이 늘어졌습니다 멘도사를 살짝 닮은 듯하죠 근데 블랙베리라고 합니다 베리베리 베리 레드베리가 아니라 블랙베리 가격은 47,000원입니다 요 멘도사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요 멘도사 네 엄청 사이즈 좋습니다 멘도사 있고요 18,000원입니다 멘도사를 다들 좋아하셔요 네 온슬로 군생입니다 모두 얼굴 가운데 있고요 삥 둘러 이렇게 자구가 달렸습니다 네 20cm 가량 나올 것 같아요 28cm? 17cm 될 것 같네요 25,000원입니다 25,000원에 온슬로가 있고요 요 아이가 또 파스텔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파스텔 교배종이라는데 엄청 목대 굴목대고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엄청 분질을 많이 하고 있고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는 한 30cm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요 흑법사가 하나 있습니다 흑법사 흑법사는 2만원입니다 머리두스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네 멋있죠 목대는 아주 꿀목대입니다 네 요 아이가 2만원입니다 네 요 C플러스 큰 대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는 3만원 해질입니다 C플러스 있고요 요 노블도 하나 있는데요 멋있어요 오 색깔이 오 점점 더 이뻐지고 있네요 노블 노블이 있고 3만원입니다 네 나일락이 있습니다 요 아이는 나일락 군색입니다 머리두스가 오드로 되어있는 군색입니다 네 오 이쁘죠 합식할 필요 없겠어요 이런 아이 데려가시면 13,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연봉입니다 연봉 연봉이 2개 있고요 13,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데스메치아입니다 데스메치아 요렇게 웨스턴 블루랑 닮았어요 요 아이는 웨스턴 블루랑 닮았는데요 요렇게 목대도 꿀목대로 있는 데스메치아가 있고요 가격은 15,000원입니다 요 아이가 핑크프리티죠 핑크프리티 엄청 목도리 수영을 했습니다 한 바퀴를 삥둘러 자구가 달렸는데요 가격 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산타 루이스 군생입니다 산타 루이스 군생 얼굴 산두로 돼 있는 산타 루이스 군생입니다 12cm 포트에 에 들어 있는데요 가격 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요 아이는 오 얼굴이 한 머리가 더 많네요 요 아이는 요 아이는 4두입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도 4두고요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네 산타 루이스 군생 만원에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빙산 군생입니다 요 아이는 빙산 엄청 보삿이 바르고 있는 빙산입니다 요 아이는 25,000원이라고 하고요 요 아이가 할로윈 철화입니다 할로윈 철화 엄청 엮이고 있네요 요 아이가 12cm 포트에 들어 있는 할로윈 철화입니다 요런 아이는 15,000원이고요 네 요렇게 꼬불꼬불 엮였습니다 15,000원이고 요 아이가 퍼프가 큰직한 사이즈의 퍼프가 하나 있습니다 가격은 13,000원에 드립니다 가격은 13,000원에 드리고 요 아이가 큐빅 크러스티 철화입니다 요 쪽이 철하고 요기가 네 생얼이고 이 큐빅은 여름에 색깔 이쁘더라고요 요 아이는 15,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할로윈 군생이 하나 있습니다 할로윈 군생 요 아이는 18,000원인데요 머리두스가 엄청 많습니다 네 이쁘죠 오 할로윈 머리두스 엄청 많고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로 있습니다 요 아이는 18,000원에 드리고요 아이고 먹어라 네 요 아이가 핑클 루비입니다 네 핑클 루비에요 엄청 밑에 자구를 안이 올리고 있네요 요기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엄청 달았습니다 네 요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드립니다 핑클 루비 12cm 포트에 꽉 차있는 아이들 만원이고요 네 요기 아보카도 크림 크림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목대가 꿀목대고요 머리두스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요 아이 가격은 18,000원이고요 와 요 아이 니카금입니다 니카금 엄청 이뻐요 니카금 이쁘죠 요런 사이사이에서 이제 목대 밑에서 자구가 올라오면 분생이 되는 건데요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요 니카금은 12,000원입니다 니카금이 몸값이 좀 해요 네 이 가격 12,000원이고 네 요 아이가 할로윈입니다 네 작은 사이즈 할로윈 작은 사이즈는 7,000원 애들입니다 여기는 밴바디스가 한개 있는데요 밑에 자구를 요렇게 많이 올리고 있네요 여기도 그렇고 오 요런 아이들 25,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와 꽃피는 염자입니다 네 우리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꽃피는 염자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 색깔이 물이 빨갛게 들면 너무너무 이쁜데요 물은 조금 덜 들었습니다 요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인데요 목대가 이렇게 꿀룩대로 있는 요런 아이는 가격 만원 애들입니다 꽃피는 염자 꽃이 피면 또 끝내주죠 네 또 불을 불러다 준다는 돈복을 돈복이 두른다는 와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요렇게 엄청 좋아요 요런 아이가 만원입니다 너무 착하죠 이렇게 있구요 네 요 아이가 또 백봉이죠 백봉 우와 수영이 아주 멋있어요 네 모주 큰 모주 밑에 삥 둘러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는 요 백봉입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네 4만원입니다 네 요 백봉은 3만원입니다 두개 있구요 양노가 있습니다 양노 요 아이는 만오천원 애들입니다 양노는 만오천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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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